ChatsPT와 Python을 사용해서 멜론 차트에서 탑 100 음원 정보를 가져오는 Python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 설명하기인데요. ChatsPT와 나의 역할을 설정을 먼저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하면 ChatsPT가 더 정확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Python 기초 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이 문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신은 정말 쉽게 Python을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저는 Python 기초 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이 문자 수준의 5학년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맞춰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패키지 선택하기인데요.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정해서 알려줄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만한 패키지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추천을 받을 겁니다. 음원 웹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탑 100 음악 정보를 가져오는 Python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Python 패키지 3개를 장단점과 함께 소개해 주세요. 패키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선택해 주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웹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3개를 추천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는 뷰티풀 수프, 스크래피, 셀레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뷰티풀 수프를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뷰티풀 수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패키지 파악하기인데요. 이 패키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를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중에 내가 사용할 만한 함수가 있는지,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뷰티풀 수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10개를 알려주세요. 각 함수의 이름과 간략한 설명, 쉽고 간단한 예시 코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뷰티풀 수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10개를 추천을 해줄 건데요. 사실 뷰티풀 수프를 사용한 웹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뷰티풀 수프의 함수 몇 개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웹크롤링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냥 이 함수 목록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단계는 파이썬 코드 요청하기인데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채찍비트한테 설명을 할 거고요. 파이썬 코드 초안을 받아볼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탑백 음악 정보를 가져오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뷰티풀 수프를 쓸 거니까요. 수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용하기 쉬운 함수를 조합해서 최대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각 기능마다 주석이 달려 있어야 하며 코드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코드 라인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올지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이 멜론 홈페이지에 멜론 차트 들어오시면요. 바로 탑 100 뜨거든요. 탑 100 뜨는데 1위부터 100위까지 이 곡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곡 제목 곡 제목을 1위부터 100위까지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이 곡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링크를 복사해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웹사이트의 주소는 이거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URL이라고 했을 때 이게 URL이구나 라고 채찍 PT가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채찍 PT한테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URL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에 뭔가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을 주려고 합니다. 다시 멜론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되게 뭐 그림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잘 꾸며져 있는데 사실 뒤에서 보면 얘는 다 텍스트에요. HTML이라는 것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클릭하셔서 페이지 소스 보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생겨있는 텍스트에요. 이것을 크롬이나 엣지 같은 웹브라우저가 보기 좋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텍스트에서 특정한 기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러블리 7이라는 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얘를 특정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에 검사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HTML이 나오죠.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 부분이 지금 저 부분의 왼쪽에서 지금 블럭 처리된 부분 그 부분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르시면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있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쭉쭉쭉 내려가면 우리가 가지고 오신 정보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결국 여기 있네요. 러블리라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타고 들어와서 이 정보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버튼 클릭하는 버튼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정보를 클릭해주면 이 전체 HTML에서 이 러블리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이 부분이 해당된다. 라는 거죠. 자 러블리가 이 HTML 코드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으니까 여기에서 특정 기준을 찾으면 돼요. 이 채찍 PT가 알아들을 수 있는 특정 기준을 찾으면 될 텐데 보통 그 특정 기준은 클래스, 아이디, 태그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보통은 클래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 한 단계 올라가면 돼요. 여기도 없죠? 한 단계 올라가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클래스는 뭐 라고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죠. 이 클래스가 여기서는 지금 클래스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라는 거거든요. 두 개의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클래스 이름으로 줄 수도 있고요. 얘를 클래스 이름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이 클래스 이름이라는 게 여기서만 쓸 수도 있고요. 이 러블리라는 여기서만 쓸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1위부터 100위까지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러블리 세븐 후라이의 꿈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클래스 이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클래스 이름이 러블리 좋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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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데이터에 다 이 클래스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검사하는 방법은 복사해서 컨트롤 F 하면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검색하기가 되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 벌써 426개라고 돼 있어요. 엔터 쳐보시면 지금 이 러블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쓰기는 쉽지 않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랭크 01은 어떨까요? 얘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랭크 01은 100개 쓰고 있네요. 러블리 세븐 아 얘는 곡 제목에만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우리가 100개의 곡 이름을 가져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기준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랭크 01을 기준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URL도 좋고 클래스 이름을 그냥 바로 줘버리는 거죠. 랭크 01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사이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 이것까지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크롤링을 해줍니다.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랭크 01이 코드를 작성해주고 있네요. 아까 제가 줬던 HTML 코드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설치해야 되겠죠? 파일에 세팅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플러스 리퀘스트 리퀘스트 설치하고 뷰티풀수프4입니다 4까지 붙여야 돼요 설치가 다 됐네요 링크 제도 됐고 그 다음에 클래스까지 다 됐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뭔가 에러가 생겼는데요 이 에러 메시지를 간단하게 읽어보고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바로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웹크롤링을 처음 해보는 그런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카피해서 채찔피트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채찔피트가 이 메시지 에러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한번 해결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해줄 건데요 지금은 아예 코드를 새로 작성을 해주죠 보니까 이 코드가 좀 새로 생성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볼게요 실행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설명해주는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니까 1위부터 100위까지 곡 정보를 제대로 가져오고 있죠 다음 단계는 수정하면서 완성하기인데요 여기서 끝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모르는 부분을 더 물어보면서 코드를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이 코드 초안을 조금 더 수정해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00위까지의 곡 정보를 가져왔죠 곡 제목을 가져왔죠 제목을 가져왔는데 제목 뿐만 아니라 가수의 이름도 같이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기능까지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악 정보 중 곡 제목 뿐만 아니라 가수의 이름도 함께 가져오도록 코드를 수정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역시 이 클래스를 지정해주면 더욱더 좋겠죠 아까는 여기 제목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가수의 이름 그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클래스가 없죠 위에 하나 볼까요 클래스가 있는데 아까 이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었고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복사, 컨트롤 F, 붙여넣기 얘도 100개네요 왠지 100개에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얘를 쓰면 되겠습니다 랭크 공의를 써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여기서 한번 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랭크 공의다 그러면 곡 제목 뿐만 아니라 가수의 이름까지 다시 가져오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보니까 여기는 랭크 공일과 랭크 공의 동시에 쓰고 있네요 랭크 공의는 송이라고 지금 이름 지워놨고 랭크 공의는 싱어라고 지워놨고 이걸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네요 한번 실행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아까는 제목만 나왔었는데 제목 by 누구 제목 by 누구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네요 출력 형식은 보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by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채찔 PT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멜론 웹사이트에서 멜론 차트 탑 100 음악 정보를 가져오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곡 제목 그리고 가수 정보를 가져왔는데 그 외에도 앨범 그리고 좋아요 개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한번 랭크롤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